좋은 건 있다. 힘들지도 않고 난 두 분 다 타봤잖아요. 솔직히 오빠가 조금 조금 체력적으로 딸려요. 솔직히 이제 할게. 딸려요. 이런 건 좋아. 1등 하면 집에 와.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썼어요. 우리 지훈 오빠. 우리 지훈 오빠래요. 차트까지 붙여줬어요. 행복합니다. 진짜 이루어질 거예요. 복. 진심이야? 그럼요. 아 진짜 난 진심이야. 다 하고 있어. 진심이야? 그럼요. 아 진짜 진심이야. 나중에 딴 말하면 안 돼. 뭐야 이거. 이건 뭐야. 뭐야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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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했나봐. 어떻게 안 얹고 달리기 왔는데. 좋은 한 장면이 딱 보이냐. 해피 헤이딩. 굿납. 굿납. 굿모닝. 현무 형이랑 뛸 거니. 교준이가 슬기의 마음을 훔치려는 그때. 슬기의 원래 파트로 현무도 미국에 도착했습니다. 그럼 뭐야. 지금 허풍할 데가 아니야. 배낭도 무겁다. 나를 안 기다리고 있는 거죠? 지금. 지훈이랑 저의 문자입니다. 유일한 문자. 오시면 옷 좀 빌려주세요. 저랑 리세는 캐리어가 공항에 있나봐요. 큰 캐리어 얘기밖에 없어. 나 잘 왔냐. 형 안 힘드냐. 한 마디도 없고. 그럼 설희 씨한테도 연락이 없어요? 한 통도 없었어요. 지훈아. 지훈아. 조수아. 챔피언이잖아요. 거의 없었어요. 지훈아. 지훈아. 내려가서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해야 할 것 같은데. 가서 조금 다 같이. 좀 같이 치워야지. 지성이가 종종을 깨우고 리세가 지훈이. 자요? 오빠. 오빠 일어나. 빨리 일어내라. 빨리 일어나. 빨리 일어나. 잘 됐어. 빨리 일어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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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심지어 설색이야. 색깔 바꾸네. 이게 빠르다. 아직 못 내려와? 못 볼 걸 봤어요. 미세랑 나랑. 왜. 아주 못 볼 걸 봤어요. 일어나. 남편이 일어나. 남편이 일어나. 일어나.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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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안 아파요? 어. 마음이 아파. 마음이 아파. 다행히 못 봤어. 이제 봤으니까 마음 안 아파. 어. 잠깐 스톱 스톱! 스톱 스톱 스톱. 잠깐 못 볼 걸 봤으니까. 빨리. 빨리 입어요 빨리. 오빠. 오타 입었어요? 아니 금방 내려갈 거야. 소소하게 먹자 소소하게 먹자 아니 형 뭐해 아 진짜 왜 그러지 아니 뭐하는 거예요 맛있어 먹어봐 에이 근데 만두 이거